F샵 마이너 스케일 만들기입니다. F샵 마이너를 근음으로 두고요. 이제 규칙은 다 아셨죠? 온, 반, 온, 온, 반, 온 이렇게 암기를 하시거나 2도와 3도, 5도와 6도의 반음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또 출발해 볼게요. F샵에서 온음은 G샵이 되겠고요. G샵에서 반음은 A, A에서 온음은 B, B에서 온음은 C, C샵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C샵에서 반음은 D가 되겠습니다. D에서 온음은요? D샵 E 이렇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E에서 온음은 E, F, F샵 이렇게 F샵 마이너 스케일의 음계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답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F샵, G샵, A, B, C샵, D, E, F샵 파, 도, 솔에 샵이 붙는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F샵 마이너 스케일과 같은 스케일은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A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죠? A 메이저 스케일은 A, B, C샵, D, E, F샵, G샵, A, C, F, G의 샵이 있네요. 그리고 얘도 F, G, C의 샵이 있기 때문에 조표가 같다. 그래서 A 메이저 키와 F샵 마이너 키에 사용되는 음계는 같다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